어떤 병도 생기게 만드는 다크소울 다크소울 야 무한으로 쓴 이거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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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작게 때려서 내구도를 아껴요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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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tt 크 Então 항아리 아닌 미끼요 721 마샤 싹쓸이 피를 아꼈습니다 싹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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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머리를 노려서 그렇지 마술사에 아 저게 안나오네 가슴가리개가 안나오네요 무게가 44.3 위험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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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취를 안찾네 어쩐지 허무한 위험에서 이상이 약하더라 이렇게 간혹간혹 잊어버린단 말이야 다른 때보다 더 데미지는 덜 들어오니까 오히려 안정적이긴 하네요 솔직히 장애인 비가 안정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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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한 더 한 더 한 더 찔러 찔러 찔러주세요 자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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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맞았어 자 맞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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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춤추지마! 뭐야? 싫어라고 아이씨 화살 없는데 이 새끼야 뭐라는 이 새끼가 내 앞에서 죽을라고 스탭할고있네요 아 나 참 뭐야 없어 어? 놀래라 에스 큐디에 에스 큐디에 이닝 어서 오세요 에스 큐디에 이닝 어서 오세요 아하 씨 용 나오네 자 한 번만 더 화살 피하고 갈게요 그렇지 어 아 그렇지 통과 아 난리 전혀 없어도 없어 자가 쪼리로 우와 쪼리로 비 오고있어 와 하나 정말 안죽었어 와 미치네 일단 아껴야 되니까 내보들어오면 일단 내보들어오면 아껴야 되니까 아 하나 둘 낙사 여기서는 이걸 끼고 딱 거쳐야 됩니다 17% 응 그렇지 역시 요게 안전해 벗을수록 전투력이 올라가는 마영전처럼 이게 안전하다니까 아 그렇지 버방 버방 여기서는 여기서는 요걸 벗고요 반패는 자고 반패 벗고 23 요정돈되겠네 김은세님 어서오세요 김은세님 어서오세요 브리인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결전의 시간 자 결전의 시간 자 결전의 시간 요거는 보너스 벗을더라구요 다시 이 이 . . . . . . 아우 아우 성공이다아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트리플 악스에 안걸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슬픈 기억이 약간 거리를 벌렸어요 하다가 제가 자 드디어 프레이자 공작 프레이자 까지 왔네요 어 벵가를 어떻게 잡으면 좋나요? 미끼나 이런거 통하나요? 어떤가요? 스피 뒤잡이요? 아 뒤잡이 나올까요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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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잡이 좋은가 싶어서 조언을 구한거죠 이야 이 돈은 엄청나게 많이 모으냐 아.. 유혹하는 핵을 안 통하나요? 안 통하면 안 쓰면 되는 거고요 뒤잡은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방패를 써야겠네요 전에 방패를 안 쓰고 뒤져가지고 20개 30개 10개 친절한 나쁜 놈이 많이 하세요 네네 요게 첫 트라이입니다 요게 첫 트라이예요 첫 트라이 코드아 coordinator 패를 where the 루매한 두 번째 루매 여기 루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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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가진 자요 어차피 근데 레벨업 하면은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차피 낙사 용기사 낙사에 그 공격이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못가진 자는 처음에나 못가진 자지 나중에는 다가진 자가 되죠 어차피 똑같아지잖아요 용기병 낙사 말고요 그냥 800원 주고 그 뭐냐 주박자나 이런거 두들겨 패가 잡으면 되죠 그게 제일 좋지 않나요 어차피 크릴을 보냈어요 아 아 아 아예 플라임맨드 피클 극초반에 그 양손으로 들면요 들 수 있어요 내나 클럽 들 수 있습니다 기본 스탯이 6으로 들 수 있는게 클럽까지 들어져요 이번작은 2배까지 그게 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졌죠 김민규님 어서오세요 노데미지 뿡알맨 비켜 여기서는 살포시 세이브를 해요 1 1 2 2 2 2 2 2 2 2 3 2 2 3 2 2 3 3 3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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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5 5 5 5 5 5 5 5 6 5 6 6 6 6 6 6 7 6 8 9 6 8 8 9 9 10 10 10 10 10 11 11 12 13 13 15 12 12 12 13 14 15 15 15 15 15 15 16 15 15 15 15 15 15 15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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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게 맞는 거죠? 스켈렉톤 킹인가요? 죽어! 오 쉣 못 죽였나? 귀린드! 두드리라! 그러면 열릴 것인가? 나의 고마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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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볼까요? 자, 여기서는 아이템을 확인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드디어 왔습니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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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죽었나? 아 이래 쉬운걸 어우 거미 김거미 어우 거미 스파이더 쉣 이게 뭐야 벵갈세트? 꼬물나무님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그러게요 뒤잡은 뒤잡은 한번 넣었어요 마지막에 자 드디어 썩은자가 되겠습니다 썩은자 여기서 잘되야 됩니다 썩은자같은 경우에는 갑옷을 50% 맞추고 자 일단은 아이템을 사용합시다 얘가 뭐 팔든가 음 안파네요 부러진것도 안보이고 33개 대망해 대망해 자 안전하게 사다리를 깔고 시작합시다 뭐야 3500원 자 우석을 20개를 더 사고요 30개를 삽시다 자 은사반지 면허 고향이 반지 고향이 반지 안전만 곤란하죠 한큐에 오니까 뭐 좋기는 좋네요 자 이제 무조건 스테미나랑 아니지 아니지 적응력을 내가 안찍었구나 적응력 16 우와 이거 빡신대 스테미나 대포 피를 줍시다 자 오늘이 최고 기록이네요 여기서는 요거 필요없고요 여기서 요거를 가보고 요거를 가보고 요거를 가보고 요거를 가보고 요거 뭅 여고요 으아악 으아악 오오 나 우와 쫄이라 성공 만난거요 맛동산 어떠세요 맛 똥 싸먹고 클럭질 하네 26 모기가 왜 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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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게 다 몰려 이게 뭐야 야 진짜 버킹 프롬 아